투표에 대해서는 지금 국민의힘에서 살짝 꼼수를 또 부려가지고 집단 기권. 물론 뭐. 그런 지금 방안까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김지호 대변인은 어떻게 전하십니까? 지금 표현은 안 하고 계속 내심으로 숨기고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친한 친융계 그리고 추경호 원내대표가 얼마나 지금 이 표결에 신경을 쓰고 있는지가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별의별 생각을 다 아는 거예요. 겁나니까. 그런데 아까 친한 개만 가결에 찬성할 거라고 이렇게 논평하셨잖아요. 친융 중에 권력투쟁이 좀 밀린 사람들. 뒤로 밀린 사람들. 그리고 중간층에 한동훈, 윤석열이 둘 다 꼴보기 싫은 사람들. 그중에는 오세훈계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 대구시장 홍준표계도 있을 수 있고 유승민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대호가 잘 지켜졌지만 사실 익명의 함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누가 했는지 누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지금 친한계와 친융계가 이렇게 빵 부딪히면 만약에 가결이 되면 모든 책임을 친융과 친한, 특히 한동훈 대표가 뒤집어서 쓸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잖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가결됐다 그러면 대부분 친한계가 눌렀다고 생각하지. 배신자분이 자꾸. 그렇죠. 그래서 글로 바람머리, 여론거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그만큼 정치적 식견이 낮은 거예요. 익명은 지만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모든 사람이 정말 익명 게시판의 위력을 알게 되면 누구나 다 그렇게 익명으로 쓸 수 있거든. 여기는 검색이 안 되잖아요. 익명으로 그렇게 쓰면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도 익명으로 쓸 수 있는 거거든. 찌만 익명으로 쓸 줄 아는 거야. 바보같이. 다 사람은 학습 효과가 있어. 당신만 똑똑한 게 아니야. 그걸 모르고. 저도 지금 잠깐 살짝 왼쪽 고막이 아프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지금 완전히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 정부 여당은 콩가루 집안이 돼가고 있다. 한마디로 콩가루가 돼가고 있다. 그런데 저는 기표소 안 들어가고 사실상 무효표 만드는 전략이 있잖아요. 집단 거부하는. 집단 거부하고 배신자를 색출하겠다라는 이 논의 자체가 굉장히 거북스러워요. 아니 정당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못 믿어서. 아니 서로를 못 믿어가지고. 북한식이죠. 자 이제 배신자가 누군지를 색출해보겠다. 못 믿어서. 아니 지금 이게 뭡니까. 평양식입니다. 평양식. 아니 국민의힘은 북한을 제일 싫어하잖아요. 북한 자체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하는 방식이 무슨 평양식 투표도 아니고 기권이 아니라 무효표를 만들고. 자 누가 기표소를 들어가는지 한번 우리 보자. 그렇죠. 공개 처형 방식이죠. 공개 처형 방식. 일단 가는 놈은 배신자를 만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면 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아무리 그래도 그런 전략이 일부에서 논의됐다 하더라도 그게 실제 이루어질 가능성은 좀 낮다고 보고요. 만약에 12월 10일에 그런 방식으로 국민의힘이 전략을 짠다. 아니 최악으로 간다. 주류에서 최악으로 그런 전략까지 짜서 친한 개 의원이 누구냐. 그리고 김건희 특검에 찬성하는 자가 누구냐를 색출해내는 작업을 한다고 하면 저는 이거는 정말 국민들의 큰 역풍을 맞을 거라고 봐요. 이미 국민의힘의 어떤 정당에 심지어 과도하게 보면 위헌성까지 지금 거론하시는 분들이 있다. 위헌정당. 왜냐하면 여론조작으로 경선 후보를 만들고 본선에 올리고 그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고 이런 의혹까지 받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 이 정당 맞냐. 위헌정당이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들이 아니 갑자기 배신자를 색출하기 위한 전략으로 그 무효표를 색출해낸다? 예를 들면 특검 찬성표를 색출해낸다? 저는 이것은 정당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행위라고 봐요. 아니 근데 저는 법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 만약에 국민의힘이 최악의 그런 색출 작업을 한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행동이고 정당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헌법에서 결국에는 무기명으로 재의결했을 때는 우리가 표결하도록 헌법과 법률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걸 국회의원들 스스로 무시하고 헌법기관으로서의 심의 표결권을 박탈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추가적인 논쟁이 될 것 같은데 아까 우리 김지호 대변인이 아주 새로운 관점에서 짚어주신 부분 예를 들어 중립지대나 친융계에 있는 의원들 중에 지금 이 특검법 국면에서 의결이 통과가 되면 한동훈이 배신장으로 몰려가지고 집으로 보낼 수 있다. 아주 이거는 굉장히 고도의 전략적 판단 같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특검도 처리하고 한동훈도 처리하는 방식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근데 상식이 있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물론 우리 김지호 대변인께서는 국민의힘 내부에 얼마나 상식적인 사람들이 있겠냐라고 평가하실 것 같아서 조금 머쓱하긴 합니다마는 그냥 모든 국민들이 봤을 때 설령 김건희 특검이 어떤 형태로든 통과된다고 하여 한동훈이 배신자다라고 해서 한동훈을 오히려 몰아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 움직임 자체가 오히려 더 큰 비판에 직면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의 상황은 김건희라는 리스크 자체가 2년 반 동안 국정운영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소로 작용해왔고 부정평가의 우선순위가 지금은 김건희란 말이에요. 어떤 국정의 정책을 결정하고 운영하려고 하더라도 김건희라는 장애물을 넘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정말로 친윤계 의원이든 친환계 의원이든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혹은 자신들의 미래가 걱정된다 한들 거기에서 가표를 던져서 김건희 특검을 통과시킨다고 한다면 거기서 한동훈 책임론을 거론한다라는 것은 이건 너무 정략적으로만 이 상황을 판단하는 것이고 대의를 뒤로하고 너무 협소하게 이걸 바라보는 거다. 다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그런 전략이 있을 수도 있고 그것이 한동훈 배신자론에 유효할 수는 있으나 전반적인 국민들은 그런 상황에서 배신자론을 오히려 비판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죠.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중간에 저희 박수칠 일이 또 생겼습니다. 뭡니까? 슈퍼챗의 종말입니다. 막아줬습니다. 우리 김지호 대변인께서 한번 좀 읽어주시죠. 우리 슈퍼챗 종말 우리 댓글창 좀 띄워주시면 슈퍼챗의 종말을 막아주신 좀 읽어주시죠. 이도경님 또 보내주셨군요. 신지식 팬이십입니다. 신지식 화이팅입니다. 세 분 늘 응원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어? 특급 시방생? 날아라? 신지식 시방쇼에서도 오신 분 같아요. 특급 시방생?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슈퍼챗 종말을 막아주신 건 너무 감사한데 지금 좋아요가 거의 종말 상태거든요. 그렇습니까? 저는 숫자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닌데 좋아요는 매우 중요합니다. 좋아요를 꾹꾹 눌러주세요.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좋아요의 릴레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릴레이 한 번 좀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희가 바로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서 더 안 합니까? 한동훈 얘기 더 할 게 없나요? 끝났나요? 아쉽네요. 충분히 했습니다. 충분히 했고요. 한동훈은 팔도 한 뚜껑 이걸로 정리됐습니다. 저희가 자꾸 그쪽을 건드리는 거는 조금 그래가지고 보수 집회에서 지금 머리가 난리 났대요. 심지어 업체에 뻗치기를 해서 관리를 못 받고 있다는 소문도 있어가지고 업체에 뻗치기를 한다고요? 업체에 뻗치기를 시민들이 하고 계셔가지고 저는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용모단정 여러 가지 신경 쓸 수 있는 건데 충분히 팔도 한 뚜껑이 용모와 뭔 상관이 있습니까? 저희가 탈모사도 활용하지 않기로 했잖아요. 탈모사? 그런 거 여기서 탈모사. 탈땅해라 살모사 이런 거 안 하면 좋겠습니다. 탈모사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고요. 아니 근데 뭐 어쨌든 한동훈 대표의 경우에는 지금 정리하는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여러 이제 기류 변화를 감안해서 이제 행보를 하는 거일 텐데 본인이 대권주자라고 생각한다면 좀 과감했으면 좋겠어요. 지금의 상황은 과거의 한동훈을 모두 다 잃어버렸고요. 이게 국민들이 평가하기에 위선적인 지도자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 진짜 싫어하잖아요. 근데 본인이 특검법 발의한다고 해놓고 안 했죠. 그리고 묻는 말에 대답 안 하잖아요. 예스 오 오 노를 좋아하시는 분이 항상 그랬죠. 항상. 예스 오 오 노로 대답하세요. 뭐 거실 거예요? 항상 이렇게 얘기했어요. 원희룡 당시 후보에게 늘 그랬습니다. 원 후보님? 원 후보님? 예스 오 오? 예스 오 오? 저는 모든 걸 걸겠습니다. 저는 저희 정치인 인생을 걸겠습니다. 뭐 거실 거예요? 저는 법무부 장관직을 걸겠습니다. 의보님은 뭘 거시겠습니까? 예스 오 오. 했어요 안 했어요? 예스 오 오. 근데 지금은 그 한동훈 어디 갔어요? 없어요. 어디 갔어요? 아니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한동훈 대표가 정말 쪼잔한 정치인 걸 개인적으로 정말 체감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이죠? 제가 8개월 전에 보호방송사에 출연해서 서정옥 변호사라고 있어요. 그분이 한동훈 이펙트가 크다. 한동훈 인기 많다. 그리고 유세장에 사람이 넘쳐나는데 이것은 전혀 동원된 사람이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해서 국민의힘이 동원을 안 한다는 게 말이 되냐. 그렇죠 그렇죠. 구름같이 버스가 3시간 전부터 서 있다. 정말 교통이 다 마비된다. 그게 마침 쇼츠로 제작이 돼서 그 당시에 170만 회 정도 이렇게 노출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국민의힘에서 쌩 난리를 쳐가지고 당시에 그 방송사 MC가 교체됐어요. 그리고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 방송사 라디오 프로그램을 담당했던 편성 국장님이 강등되셨더라고요. 자 거기까지는 제가 이해합니다. 저도 당연히 출연을 못했겠죠 그 이후로. 굉장히 제가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지금 굉장히 착착하신 모양입니다. 그런데 11월 달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그 강등된 그분에게 민사소송을 건 거예요. 5천만 원짜리. 내가 말이야 그때 그 방송에서 김지호가 한 얘기를 너네가 틀어줘가지고 내가 국민의힘이 총선회에서도 지고 지고 비상대책위원도 사퇴했다. 그러면서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했어요. 11월 달에. 그래놓고는 이번 주 월요일 날 잔민전하고 얘기할 때 나는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고 나는 정당인이고 정당인으로서 내가 게시판에 글 쓴 거에 대해서 내가 그거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정말 한 뚜껑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팔도 한 뚜껑 제가 해야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런데 한동훈 대표 얘기에는 지금 우리가 예정된 분량보다 너무 많이 했어요. 이 정도만. 이 정도만 해도. 분노해 진짜. 충분히 저희 전달됐고 지금 분노할 부분이 더 있습니다. 나도 소송해! 나도 소송해!